넘치는까봐요 방침은 편하게 세워주고 지금 하실 때마다 승고기 빨리 먹어요 어떤 증포로 빨리 주면 안 돼요 덮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쉬는 순간에 뱀버니가 덮히니까 그냥 이대로 뻗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성공을 주지않고 손 한 번 놔볼래요? 오른손 시출만 한 번 놔볼래요? 시출만 한 번 놔볼래요? 하나 둘 challenged 이런 느낌이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던져 그렇지 이렇게 던지는 스am도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 둘 그렇지 어떤 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오오옵 1, 2, 3, 2, 3, 3, 2, 1, 2, 3, 4, 3, 2, 3, 4, 3, 4, 5, 6, 7, 8, 8, 9, 10. 1, 2, 3, 4. 1, 2, 3, 4. 1, 2, 3, 4. 1 1 아 지금도 이게 도와야겠다 1 1 1 1 2 1 2 1 1 자 3개 1 2 1 1-2-1 4-1 3-1 3-1 1-2-1 1-2-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